님들 떴슬까요? 안 떴슬까요? 어허허허허허 네, 손에 비해 오고 유승님 롤롤 탕평책 롤롤 탕평책 자이라가 많이 나오면 롤롤 소환사를 하고 코고모가 많이 나오면 그러면은 니롤 코고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리지 마잉 자이라 아니면 코고모다 둘 중 하나만 한다 준비 완료 니롤 준비 완료 니롤 준비 완료 니롤 준비 완료 둘 다 준다 으아하하하 자이라 한 마리 남았다 크쟤 자이라 너로 정했어 이번판 돌려서 하나 찾아볼까? 어떡하지? 굴려? 빨리 굴릴까말고 골라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저를 만듭니다 빨리 골라주세요 골라? 굴려? 대박이야 님들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어허허허헝 하하하하하 미쳤나봐 아 좋아좋아 2-3 역대급 자이라 간다 응 죽어도 공격해 응 쏠큰지 먹을건데 아 우지라구요 이은 쓸큰지 팔고 판단 오케이 자이라한테 넣자 근데 뭐 저도 저에게는 후반이 낭낭합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솔라이가 먼저 그니까 왜냐면 삼성을 찍잖아요 그럼 솔라리가 보호망량이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모렐로보다 솔라리 먼저 만들거에요 저도 됩니다 자이라 삼성을 찍었는데 지자 지자 극한의 이자남으로 갈까 이거는 대천사 하나 쓸게요 그냥 자이라한테 오우 와아 싸 랩업하고 싶긴 한데 돈을 아끼면서 가는게 맞겠다 정말 탱이 없다 몰라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인생 뭐 있어 근데 솔직히 다를게 없거든 사실 지옥불이 추가되도 이사 인생 막 이사 · 아 이거 뭐지 valle 애니가 진짜 잠깐만 이제부터쫌 올라갈게요 아니 몸쫌 풀어볼까 아..1등 해야지 이것도 달달하구요 바다 하나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나는 육수원사 할겁니다 어? 야 삼성베인인줄 알고 깜짝놀랬잖아 근데 육빛이 아니네요 다행히 맛있다 잭스 맛있다 모렐로는 하나 가야되서 일부러 쓸큰지 집었구요 오케이 받아 코그모 딱봐도 이성이군 어 뭐야 왜이렇게 많아 잠깐만 가지수가 몇마리 없을줄 알았거든 근데 왜이렇게 많냐? 나 이거 다이라 죽으면 안되는데? 존버해 존버해 괜찮아 져도돼 무조건 솔날이랑 모렐로 각파 이따가 봉인해제 하겠어 어이 어이 오른손 내게 롤체란 살인이다 니꼬만 잘 잡으면은 괜찮게 싸울거 같은데 한번만 더 공 쓸 수 있니? 다이라야 오케이 솔날이 쓰면 잘하면 4번까지도 공 쓰겠다 싸다고 애니 싸다고 싸다고 왜이렇게 악해 퍼포했잖아 불꽃 싸다고 오오 아아아아 하하하하 또씨 다음 턴에 레벨업이고 장갑장갑은 써야겠는데 이거 좀 템을 내가 너무 보다가 약간 저세상 가고 있는데 이거 맞냐? 이것도 좀 쓸 여유가 없네요 지금 돈관리 잠깐만 아까 솔날이를 집어 써야 됐나? 일단 서풍 피한거 너무 좋았다 이것도 이길 수 있나? 어 이거 이겼네 휴 다행이다 7레벨 갈게요 이제 확실하고 오케이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콜 오케이 그럼 괭이 걸렸어 이겨라 얘들아 이 잡아야된다 이겨라 좋은말 할 때 와 뭐야 이분 일성밖에 없어 연약한데 그냥 나의 손에 죽어라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어? 어우 다행이다 티버가 세네 휴 솔날이냐 모렐로냐 솔날이냐 모렐로냐 솔날이는 모렐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지크요? 왜 절 어 지크 지크 오 고마워요 의식을 안하고 있었는데 땡큐 서풍 저격한다 아이씨 괴섭 하지만 티버가 좀 오랫동안 버텨줄거에요 이 킨드레드 공격을 그동안 자이라가 킨드레드를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시면은 됩니다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아 더러워 아 이거 용발이 용발이 맞을수도 있는데 이거 킨드레드 덱이라 용발이 맞을수도 있는데 이온이 맞을까 아 이거 망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크립에서 다 뜨겠지 이거 그냥 갈게요 일단 8렉 가서 요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필 맹독이네 내 삽카운터 맹돈이 여기서 갑자기 근데 쉬워 쉬워 여기 생각보다 어렵잖아 렉사이 삼성이라 오히려 쉬워 오케이 컷 좋았어 죽음이여 활짝 피워라 몹쓸 성대모사 필요한거 없죠 레벨업 갑시다 지옥불은 무조건 넣어야 돼 왜냐면 자이라 삼성이라 지옥불 넣어야 되니까 바다를 빼야겠다 빛데기인데 제가 모렐로가 없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디 한번 전투구도를 파볼까 이번에 빛이 너프 아 근데 야 침묵이 미쳤다 침묵 스턴에다가 잠깐만 이렇게 스턴을 잘 건다고? 확실히 빛데기 약하긴 하네요 근데 아닌가? 내가 센건가? 유달시탄에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을 보고 싶어요 아 이거 노래 부르면 또 사람들이 왜 노래 부르냐고 내 편집자가 알아서 잘 잘라주겠지 와 와 와 대박 대박 이게 이렇게 뜬다고? 요리카나만 주세요 요리카나만 주세요 요리카나 주면 안 잡아먹지 천천히 하자 어차피 여유있으니까 아 루난을 누구 줘야될까요 여러분 제드 주고 싶진 않은데 제드 공속증가 의미가 있을까 깨알같이 삼소환 버프로 어느정도 달달하게 이게 이게 더이상 이제 남은거는 이일이럴 뿐이야 좀만 굴려볼게요 오 이상해지는데 게임이 일단 이거는 나오면 쓰는게 맞아 알자 왜 탈의기 이성이 나오냐 정찰대 가뿐하죠 이거 요리카나만 나오면은 9랩 달리고 싶은데 그래야지 지옥불에다가 소환사까지 딱 넣을 수 있거든 음 탈의기 이성이 이게 약간 내가 원하지 않는게 나오네 야 9랩 갈 수도 있을거 같애 나 센데 요리카나 쯤은 찾을 수 있잖아 아허허허허헛 아허허허허헛 그만 굴려야돼 정말 하지만 이제 9랩 갑시다 더이상은 굴리는거는 무리 같네요 와 세다 신지드 근데 툅솔라리라 좀 오래 버틸거에요 와아 무적 제대로 터졌다 이겼다 이거는 질수가 없다 이게 리롤인가? 이제 뒤집게가 없는 이상 나에게 남은거는 이럴 뿐이야 아 이분도 좀 지기 억울할만한데 근데 도장 누구라고? 누구라고? 내 맘은 타릭 레츠고 가자 타릭 도장의 장갑 갑시다 내 맘은 타릭야 오와 아 타릭 아 타릭 타릭 소환사 요리기 안떠요 하하하하 요리기 한개도 안떴어요 어 띠용 뭐야 육그림자야 설마? 너프된거 맞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네 내가 생각보다 잠깐만 아닌가 이긴건가? 이겼는데? 어 이걸 보낸다고? 나 지는줄 알았어 타릭이 원컵났는데 이겼어 죽였다 대박 여기가 좀 아 이거 좀 무서운데? 잠깐만 이거 맞고 부딪치는 판단 맞아? 맞고 안부딪혀야겠다 무섭다 야 이 9레벨 가려구요 왜냐면 타릭 이성이 붙어가지고 지옥불까지 쓰려면은 후레벨 버그인가? 어? 버그인가 이거? 요리기 어디갔지? 아 이거 한 턴을 버틸 수 있을까? 아 이번에 근데 가인이라 무조건 버티긴 해 다음 턴에 랩업하고 찾아봅시다 한번 오우 야 근데 이성 탈이 위압관 개쩐다 모레일로 보호건 저거 일단 클론이라 만일 지더라도 죽진 않아요 우와 공타이밍 뭐야 미쳤냐고 여기는 이겼어요 탈이 템을 잘 뽑아오기도 했고 아 헷갈리게 하지 말아줄래 오케이 버티겠지 버티겠지? 야 이거 말자 하나 던져주자 킨드레드 공룡으로 그거 좀 괜찮은 아이디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버티겠지 버티겠지 죽어요 억울해 나 요리가 안 떠 억울해 나만 안 떠 요리 아 엷plain 엷갈로 엷갈로 acle 어쾌 캡